네. 혜란님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님이 이제 어제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먹방을 이제 하시면서 알고 보니까 4년 동안 전 남자친구한테 매일같이 이제 폭행을 당했었고 그리고 한 40억원 정도를 전 남자친구한테 뺏기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국민적으로 좀 충격이 있어서 이게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혜란님은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1, 2년 전인가? 나는 음식을 많이 못 먹잖아. 근데 막 그 먹방 얘기가 나왔길래 나는 또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봤어. 소고기를 3kg를 먹는 거가 나오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게 먹는 게 아니라 거의 흡입. 이게 누가 뱃속에서 끌어당겨서 이렇게 먹는 거야. 어떤 마음이냐면 가해자 마음이 먹더라고. 뺏는 마음. 이걸 뺏지 않으면 나는 큰일 나. 가해자가 아주 센 사람일수록 피해자가 세요. 피해자 마음이.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절체절명으로 난 죽어. 막 이러면 이게 사업에 실패하면 난 죽어. 이거 피해자 마음이잖아. 잘못되면 죽는다고. 이게 센 만큼 해야 돼. 딱 뺏는 힘이 크잖아. 안 먹으면 죽어가 있는 거지. 안 먹으면 큰일 나. 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뺏겠다는 에너지로 막 뺏더라고. 뺏어서 이게 쭉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 깜짝 놀랐어. 두려움이 올라가서 나 보다가. 왜냐하면 가해자 마음이니까. 뺏는 가해자 마음으로 먹으니까. 와 저게 우리는 이제 속칙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빙이라고 하죠. 너무 세져서. 가해자 피해자 마음이 세져서. 자기가 몰라. 그 존재를. 보통은 이상한 마음이네.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러는데 아예 정체를 딱 숨기는 수가 있어요. 너무 그건 찌양님 속에 있는 그 에너지는 혼자만의 에너지가 아니야. 조상 대대로 엄청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마음이 셌고. 그런데 그 마음을 인정 안 하고 버렸고. 그 다음에 그 피해자 마음 올라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가해자가 올라오거든. 그 가해자 마음도 싹 다 버렸고. 그래서 완전히 자기도 모르는 그 마음 에너지 비위체가 딱 있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두려웠던 게 딱 끄고 생각한 게 아니 이분이 이렇게 세게 가해자 마음을 쓰면 반드시 인생에는 두 마음이 나타나. 그래서 가해자 마음을 세게 쓰는 사람은 피해자 마음도 엄청 세서 피해자의 현실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열등한 이 마음이 너무 센 사람은 분명히 우월이 마음도 세서 우월함을 느끼는 곳이 있어. 회사에 가서는 맨날 열등이랑 혼나지만 집에 오면 우월이로 다 대접받고 이럴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는 찌질한 남자가 그래서 열등이만 느끼다가 집에 오면 부인이 막 이렇게 받들은 수도 있고. 아니면 밖에서는 큰 소리 막 치는데 엄청 우월이 쓰는 사람은 집에 돌아오면 틀림없이 열등이로 맨날 혼나고 부인한테 찌질하게 으도 막고 이럴 수 있거든 항상 내가 가르치면서 경험한 건 마음은 항상 같이 나타나. 그 걱정이 되더라고. 근데 어뜻어뜻 보면 되게 두려움과 서러움이 있긴 해도 밝은 얼굴이잖아. 그런데 어제 이제 기사를 보고 아 터질 게 터졌구나. 어마어마한 가해자 마음이 있는 만큼 어마어마한 그 가해자가 또 피해자인 거야. 두 가지 항상 우리 마음은 내가 뭐라고 했어. 균형을 맞추려고 열등이 마음을 쓰면 우월한 현실이 나타나고. 그렇지? 우월이 마음을 쓰면 열등한 현실이 나타나. 그래서 찌양이 지금 천만 구독자에 되게 인기 유튜버라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면 엄청난 우월한 현실과 엄청난 어떻게 보면 강자지. 그렇지? 그러면 그거에 반대되는 약자와 열등이의 그 마음도 느껴져야 되는데 그걸 느끼는 그 현실이 나타난 거지. 본인이 그 마음을 마음을 인정을 안 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너무 세서 끌려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걸 알아야 돼. 찌양하면 아무리 여리고 약해도 엄청난 강자잖아요. 사회적으로는. 돈 많이 벌어. 현대사회에서는 돈이 많으면 강자라고 하지. 인기 있으면 강자라고 해. 천만 구독자. 뭐 이게 위대한 뉴스는 40만인데 저보다 엄청난 강자야. 돈도 엄청나게 벌고 있고. 그렇죠? 그런 강자인데 자기가 행복한가? 돈도 많이 벌고 인기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현대인의 민낯을 이번 사건으로 보여주는 거야. 찌양이 해라님이 가해자가 먹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상황을 터지고 찾아보니까 찌양이 먹방을 안 하면 남자친구가 계속 때리고 폭행을 하고 심지어 유흥업소에까지 나가게 했었대요. 그래서 그걸 안 나가는 대신에 내가 먹방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먹방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가해자는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해 마음을. 남을 막 가해하고 이게 아니야. 가해자 마음이 올라와서 먹는다는 얘기야. 그 가해자 마음은 어떤 마음과 안 하냐. 피해자 마음과. 그러니까 그냥 먹방해.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안 하면 죽일 거야. 돈 벌어와. 안 그러면 죽일 거야. 헵박당했지. 죽임당할까 봐 두려운 피해자 마음이 올라왔어. 이 피해자는 어떻게든 벌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벌 수밖에 없는 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사업이 망할까 봐 두려운 피해자는 가해자 안 할 수가 없어. 어떤 짓을 해서라도 막 뺏어. 이때 피해자가 세게 올라올수록 가해자를 세게 써. 그 가해자 마음이 세다는 거야. 이거를 안 빼서 이게 허겁지겁 이거 먹지 않으면. 이게 뺏어서 남보다 막 엄청 먹지 않으면. 자기는 남자친구한테 또 맞고. 너무 두렵지 죽을까 봐. 죽을까 봐 두려운 그 피해자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 뺏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가해자 마음을 쓴다는 거야. 그래서 마음은 항상 자꾸 현실에서 가해자 나쁜 사람, 피해자 좋은 사람 이게 아니야. 피해자는 엄청난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 마음이야. 누구한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래요 이랬으면. 거기서 제일 가슴 아팠거든. 부모한테 엄마 아빠 저 남자가 이렇게 해요. 이래야 되는데. 찌양 마음속에는 엄마 아빠가 자기를 보호 못한다고 느꼈던 거야. 엄마 아빠도 실제 그런 약자였을 거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약자 마음이 누구에겐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느끼면 말을 하거든 경찰서도 가고. 근데 그걸 안 했던 거지 그건 뭐야 보호받지 못한 약자 마음이 크니까. 그 피해자 마음이 올라왔을 때 보호받으려는 노력도 안 하고 피해자가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쓰는 게 가해자 마음을 쓸 수밖에 없어. 딱히 먹어버릴 수밖에 없어. 그거 말고 방법이 있거든. 경찰서로 가고 부모나 누구 아는 어른들한테 부탁해서 해결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보호받지 못한 약자 마음이 센 거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큰 거지 보호를 못 받고 부모님도 약자가 세니까. 그러니까 피해자 마음 올라왔을 때 이 피해자를 인지하고 그 약자가 도와달라고를 못하고 가해자 마음을 써서 먹으니까. 먹을 때 가해자 마음이라는 게 그게 너무 두려워서. 예를 들어 생각해봐 보이스피싱 시킬 때 너 안 하면 죽일 거야. 그러면 내 뜻이 아니지. 타의에 의해서 전화해서 고객님 하면서 사기치잖아. 좋아서 치나? 그 가해자 마음이잖아. 뺏는 건. 하지만 그건 사실 알고 보면 밑바닥은 그 피해자가. 엄청난 피해당한 피해자가 이거 실적을 못 올리면 널 죽일 거야. 그러면 가해할 수밖에 없잖아. 너 이 사람 안 죽이면 네 자식을 죽여. 그럼 어떻게 안 죽이겠어. 가해자가 아주 세게 올라올 때는 피해자 마음이 올라올 때 가해자가 세게 올라와요. 피해자 마음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남을 가해하는 마음이 안 올라와. 그래서 여러분이 가해할 때 그럴 때는 피해자 마음으로 가해하는 거야. 예를 들어 제니가 요새 제니라는 사람이 담배 피우고 구설수에 올랐잖아. 그 사람이 피해자 마음이 올라온 거야. 되게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 공인도 아무리 돈 많아도 힘들어. 그치? 힘든다가 올라오면 그건 피해자 마음이거든. 피해자 마음이 딱 올라오면 자기도 모르게 신경 안 써. 그냥 가해를 하게 돼 있어. 가해자가 돼서. 가해자인 줄도 모르고 그냥 담배 막 훅 피우고. 제가 짜증나고 힘든 거야. 그 피해자가 올라와서 가해를 하게 돼. 그 마음 공부를 해야 내 피해자 마음 올라왔을 때 알아차려서 이거에 끌려가지 않고 이 피해자 마음이라고 인식을 하고 만약에 피해 받은 상황이 있으면 이걸 빨리 보호받으려고 약자 마음을 써서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피해자 마음이 올라왔는데 이걸 마음 공부 안 해서 못 알아차리니까. 피해자가 돼버리는 거야. 피해자에서 벗어나려고 보호를 받는 약자 마음을 써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을 못하고 그냥 피해자가 돼버려. 그냥 놔버려. 이렇게 되는 거지. 피해자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 가해자 마음을 쓸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가해자 마음으로 그걸 먹어야 돈 벌어다 주니까. 그래서 그 먹은 마음이 가해자 마음이라는 얘기지. 네. 그 자세한 상황은 알 수가 없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불법 촬영은 영상을 가지고 계속 협박을 했대요. 그래서 찌양님이 이제 뭐 얘기를 하려고 해도 계속 협박을 해서 되게 두려움을 많이 올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끌려다녀요. 나도 이 마음 공부하기 전에 협박당한 적이 있거든. 나도. 몰카 같은 걸 누가 찍고 막 이래갖고. 근데 그 몰카가 별것도 아니었어. 지금 생각해도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성관계 몰카도 아니야. 그냥 내가 이렇게 그때 그 유리창에 우리 그 약국 안쪽에 방이 있었는데 유리창을 열어놓고 여름에 더운데 옷을 갈아입었는데 그걸 불법 촬영한 거야. 그리고 이걸 유포하겠다고. 그럼 지가 잘못했잖아. 그럼 내가 신고하면 되잖아. 근데 내가 한동안 그걸 못했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해자로 협박을 하니까 그냥 두려움이 뜨는데 이게 피해자의 두려움인데 이게 이상한 줄도 모르고 한 열흘은 내가 두려워서 벌벌 떨었을 거야.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정신이 들고 생각하고 이거 내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난 내 방에서 내 옷 갈아입었고 그놈이 잘못인데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전화 왔을 때 너 신고한다. 그랬더니 다신 전화를 안 하더라고. 내가 세게 얘기하니까. 근데 내가 그때 사람이 멍청해지는구나. 피해자의 두려움이 올라오면. 그러니까 남이 보면 그걸 왜 그렇게 했어? 할 거지만 순간 딸려가 마음에. 그래서 난 참 안타까운 게 찌양님이 이걸 법적으로 해결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고 많은 사람들 벌 주고 그러면 끝날 것 같지만 안 끝난다. 자기 속에 그렇게 보호받지 못한 약자가 세게 있어서 피해자 마음이 올라올 때 그 피해자 마음을 인식 못하고 그렇게 가해자를 써버리는 그런 애고가 있으면 그 애고는 마음의 에너지가 되게 세요. 내가 끌려가. 그 에너지가 있으면 그 에너지는 항상 불러들여. 가해자를 왜 그런 남자친구가 왔겠어요. 살다 보면 흉기 난도 보면 찔려 죽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먼저 있다고 죽겠어 내면에 피해자 마음을 모르고 다 버려서 그 피해자 마음이 날마다 가해자를 부르거든 피해자 마음은. 가해자 마음은 날마다 피해자를 부르고. 그래서 그 마음이 불러서 인연이 다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우리 국민들이 다 하면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고 거기서 해방이 돼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암만 법이 있고 아무리 이거를 갖다 법적으로 해결해도 또 제2, 제3 찌양님 같은 사람이 나오고 찌양님도 앞으로도 그 마음을 알아차려서 완전히 인식하기 전에는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걸을 거야. 아마 이분이 이게 처음이 아닐 거야. 늘 그런 일을 겪었을 거예요. 과거에도 논란이 돼서 사실 마음고생을 좀 하셨을 것 같은 게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이렇게 돌았었어 유튜브 사이에서 그래서 그 직접 밝혔는데 사실은 가해자가 아니라 뭐 술 담배를 한 적은 있었는데 오히려 피해자였다라고 밝혀서 아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그때 또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찌양님 같은 경우는 피해자 마음이 너무 크니까 가해자 마음과 하나 돼서 날마다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오해받거나 피해자가 돼서 가해자 짓을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되게 되게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의식구조가 돼 있거든. 이거는 마음을 알아차려서 이 잠재의식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머리로 해결이 안 돼요. 잠재의식과 머리의 표변의식이 싸우면 당연히 잠재의식이 돼요. 이번에 전당대회도 원희룡이 암만 그렇게 공격을 해도 이미 잠재의식 자체가 이미 한동훈 후보가 이긴 잠재의식이거든. 무슨 소리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표변의식으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더 지는 결과가 오는 것처럼 잠재의식을 이길 수 없거든. 법이나 어떤 거로도. 그래서 찌양님은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자기 무의식 속에 그 애고 그 마음. 자기를 이제까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했나 어떤 마음이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니냐를 좀 보시고 그 마음을 청산하셔야 앞으로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지 안 그러면 계속 마음고생하면서 사소한 마음고생이라도 계속하면서 오해받거나 힘들게 살 수 있음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국민이 마음공부해야 된다는 게 내가 이런 이해 못하는 이런 현상들. 그렇죠. 왜냐하면 찌양님은 사실 되게 선하고 너무 좋고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착하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그 피해자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은 단순하게 착하면 잘 살 거야.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이 나빠서 못 살고 잘 사는 사람은 착해서 잘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은 잘못된 선악이야. 진짜 선한 건 순천자. 자기 마음을 인정해야 순천자야. 내 피해자 마음을 알고 끌려가지 않고. 할 수 있을 때 가해자 마음을 안 쓰게 되고 고통도 안 겪는 건데 그건 깊은 마음공부 얘기라. 지금 제가 했던 얘기도 여러분 참 이해하기 힘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진리니까 내가 얘기는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되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분은 또 의외로 엄청 잘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혹시 똑같은 마음에 고통을 겪는 분이 있다면 참고하라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다음에 또 이런 사건이 있으면 또 세분화돼서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가해자 피해자 마음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좀 그걸 인식을 해야 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이렇게 가해자 피해자로 다 나 피해당했다고 하면서 가해하잖아. 그게 바로 미움이라는 결과를 낳는 거거든. 피해자 마음이 안 올라오면 가해자도 안 하거든요. 미움은 생기지 않거든. 우리 국민이 전 국민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계속 싸우는 건 그 가해자 피해자 마음을 못 알아차리기 때문이고. 그걸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라 한번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